셀카 찍어? 뭐야? 이거 너 아니야? 맞지요? 이거 나지? 큐비키? 뭔데 뭔데? 나 요즘 이거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와우 진짜야 어떻게 만들었어? 만드는 방법 되게 쉬워! 스노우에서 그냥 만들 수 있어! 헉 진짜? 해봐봐 해봐봐 해볼게 잘 봐! 오키님들 같이 꾸며봐요! 잘 봐! 스노우 들어가서 여기 더보기 있지? 이 밑에 더보기를 눌러 그런 다음에 플러스 버튼 필터 만들기 누른 다음 이 사람 얼굴에다가 테스트를 하는 거야 스티커를 맨 밑에 스티커를 눌러주고 내가 원하는 스티커를 할 수 있어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 누르면 와우 오마이비키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스노우 광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 하늘의 달처럼 이렇게 만드면 여기 밑에 얼굴 위에 올리게 탁 누르면 얼굴 위에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만들 수 있는 거지 줄이면 이렇게 되고 다음에 또 추가하기 해서 서라 서라로 하고 좌우 반전도 이걸 눌러서 할 수가 있어 짜잔 짜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석을 나는 박아줄 거야 거기는 페이스 페인팅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면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게 많거든? 그래서 보석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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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주기 오우 예쁘지? 간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와우 진짜 예쁘다 다 됐으면 이제 메이크업 메이크업 버튼을 눌러서 쌩얼일 때도 언제나 풀메한 것처럼 그려주는 거지 여기서 골라주는 거야 오! 이거 예쁜데? 눈 반짝반짝? 그거 예쁘다! 그걸로 해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 확인 버튼 눌러서 적용해주고 다음에 이렇게 두면 아쉬우니까 여기 악세사리에다가 들어가서 재밌는 모자도 써줄 수도 있고 음.. 핀을 꽂아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해봐 이런 거 어때? 어? 나비 예쁘다 그치? 어울리지 않아? 또 다른 거 해봐 와 손님 조금 까탈스러우시네요 요런 느낌? 요거? 우와 그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옆에 있는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도너츠? 아 귀여워 그래 이걸로 하자 그럼 이걸로 한다 최종? 괜찮은데 또 다른 거 해봐 너 알겠어 꽃 이거? 꽃 이거? 와 별로다 아까 그 도너츠를 해보세요 이 도너츠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와 도너츠 움직인다 와 재밌다 귀여워 리키 우와 나도 해볼래 우와 신기하다 너네도 만들어봐 이거 재밌지? 진짜 재밌다 나도 만들게 스티커 클릭한 다음에 이거 좋아 얼굴 위에 올린다 나도 만들기 해볼게 재밌겠다 만들기에서 스티커 스티커 이너랑 얼굴 위에 붙이기로 그 다음에 또 추가하기 그 다음에 또 추가하기 이거 하트리고 아우 너무 밝아 음 이런 느낌 음 아우 너무 밝아 우와 귀엽지 않아?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완성 후 어떻게 만들었어? 기드들 우와 잘만들었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필터 쓰는 방법 스노우에 들어가서 인기 버튼을 누르고 맨 위에 검색창에 오비키라고 검색해보세요 두 번째로 나오는 오비키 얼굴 클릭 여기서 사진 찍고 오비키 필터 들어가면 더 많은 필터들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 커플이야 맞아 우리 오키님들의 다같이 커플이야 좋지? 야야야 우리 이런거 할래? 어떤거? 이거를 필터 써서 셀카 찍은 다음에 카톡 투사를 하는거야 우리끼리 오키님들이랑 우리랑 재밌겠지? 쉿 우리끼리만 하는거야 오키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오케이 오 뭔가 우리 암호처럼 완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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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꿔야지 오 나도 나도야 나도 할거야 오 오 야 왜? 이거 되겠다 봐봐 뭔데? 오 오 마이 비키 저게 뭔데? 잘 봐 오 비키 잘 쏴 잘 쏴 아 애들 어디가면 애들 걸리지 애들 걸리지 와 진짜 웃겨 남만장 걸렸다 우와 반장이랑 리운치랑 다 걸렸다 하하하하 진짜 웃기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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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웃겨 다 걸렸다 하하하하 다른사람도 걸어봐 그래그래 양갈래랑 6학년도 걸어보자 하하하하 와 6학년 얼굴에 걸렸다 6학년 이쁘다 금발로 바뀌었어 하하하하 진짜 재밌다 하하하하 진짜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 너무 웃겨 키키키키키키 응? 뭐가 재밌어 키키키키 어 오리온이다 오냐 뭔데 그렇게 웃겨? 오 오리온 너 거기서 봐 잘 봐 사진 찍어줄게 뭔데? 이게 뭐야? 웃긴거지? 아니야 웃긴건 아니야 웃긴게 아닌데 왜 웃어? 그게 멋진거여서 웃는거야 하하하 기분이 쎄한데 봐봐 아 하하하하 뭐야 이게 진짜 웃겨 귀엽게 나왔어 오 근데 이거 백설아 누나야?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필터를 꾸밀 수 있어 어? 필구? 필터 꾸미기? 어 하하하하 오 완전 귀엽다 우리 것도 다 만들었어 우와 진짜네 신기하다 나도 만들래 케케케 그래 너도 해라 우리 오키님들이랑 이거 같이 하기로 했어 뭐 하기로 했는데? 나도 할래 오키님들이랑 이 필터로 카톡 부사 같이 하기 어 나도 나도 만들어서 같이 카톡 부사 해야지 진짜 웃기게 만들거야 케케케 그래 그래라 오키님들 우리 같이 해요 나 우리 오키랑 커플이야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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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필쿠하고 커플 부사하기 됐어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감사합니다